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범우쌤 인데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요즘 이제 시험 대비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푸시라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제가 어제 저 여러분 이게 진짜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요 앞에 시계 있는데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정확히 오후 2시 40분 이에요 근데 정확히 24시간 전 어제 오늘 지금 촬영 날짜가 수요일이거든요 어제 화요일이잖아 어제 화요일 오후 2시 2시 40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믿지 못하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켰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푸시라고 또 그쵸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 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제가 그냥 원래 이제 촬영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생활해요 근데 어제는 그냥 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되겠다 하루 쉬어야지 근데 마침 이제 제가 그 충청남도에 볼일이 좀 있었어요 그 충남 태안 지역에서 아무튼 볼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이제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몽산포 해수욕장도 있고 말리포 해수욕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꽃지 해수욕장도 있고 예쁜 해수욕장이 많아요 엄청 그래서 이제 거기 볼일 보러 간 김에 혼자 좀 바닷가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바다를 좀 봐야 되겠다 요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야 제가 이제 갈 수 있었던 가장 가까웠던 해수욕장이 몽산포 해수욕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무작정 가서 차 타고 갔지 그래서 주차에 주차 다 해놓고 이제 딱 내린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전 항상 핸드폰이 지금 저기 있는데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이렇게 그냥 들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손에 딱 쥐고 이제 막 바닷가로 간 거야 갔어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아마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갔는데 물이 다 빠져 있었어 갯벌 천지야 바닷가인데 한참 바다 쪽으로 가도 계속 바다가 안 나와 계속 갯벌야 물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갯벌 천지야 하다가 그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조개같은 거 캐시는 가족 단위가 있고 저쪽에서 조개 캐고 계시는 또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속에서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구경을 좀 하고 있었어 바다 구경을 근데 이제 밑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뭐 막 바쁘게 막 다니는 게 있어요 밑에서 이게 뭐지? 무슨 뭐 개미같이 뭘 막 다녀? 자세히 보니까 개인 거야 개 이 개야 어 얘 아 근데 물론 이제 얘의 백분의 일 크기예요 진짜 엄지손톱보다도 작은 개들이 무슨 개미 떼처럼 엄청 많은 거야 갯벌에 제가 사실 막 자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제가 어제 바닷가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 개들이 진짜 거의 제가 봤을 때 수천 수만 마리가 발발발발 있는 거야 근데 더 귀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들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발에 밟힐 거 같은 거야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봤는데 밟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물론 개를 의도적으로 밟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발걸음을 내딛을 때 개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는지 구멍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바다로 이게 만약에 바다라고 치면요 개한테 좀 미안하네 바다라고 치면 구멍이 엄청 많아 구멍이 다 구멍이야 다 구멍 다 구멍이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뽀뽀뽀뽀뽀 이렇게 막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이 수천 수만 마리의 개들이 제가 이제 발걸음 옮길 때마다 구멍으로 슉슉슉슉슉 숨어 숨었다가 제가 여기서 벗어나면 개들이 구멍에 나와서 자기도 막 하고 마치 그 뭐냐 두더위 잡는 게임하는 것 마냥 얘가 막 슉슉슉슉슉 잘 다녀요 구멍 속에 파고들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막 이래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개들이 너무 귀엽다 하면서 제가 개들 한참 봤어요 구경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왜 이렇게 귀엽지 얘 한번 만져볼까 하다가도 얘가 또 금방 또 구멍에 숨기도 하고 막 그래 한참 봤어 개한테 한참 빠졌던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바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조개 같은 거 좀 보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카페 가야겠다 그래서 옆에 무슨 예쁜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는 거 갑자기 이제 지갑이 어디 갔지 어제 잠시만요 저희 사장님 잠시만요 차에다가 지갑 두고 왔는데 차로 갔어 차에 지갑이 없는 거야 큰일 났다 지갑을 내가 어디다 놨지 근데 분명히 내가 해수욕장에 지갑을 가져왔던 거 같은데 아이 그래도 설마 내가 해수욕장 그 개들 보는데 내가 지갑을 내려놓고까지 내가 개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개를 보다가 지갑을 두고 왔겠냐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여기 몽산포 해수욕장 들르기 전에 그 태안에 투섬플레이스 큰 게 있어요 엄청 큰 거 대형 투섬플레이스가 있어 거기 제가 커피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딱 봐도 아 거기다가 놓고 왔구나 지갑 해가지고 투섬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러면 가가지고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지갑 분실된 거 없을까요? 했는데 없다는 거야 전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럼 진짜 잃어버렸다는 얘긴가? 그러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저 사장님 좀 죄송한데요 그 저 혹시 CCTV 혹시 열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열람이 안 되고 거기서 봐주실 수 있나 봐 그래서 이제 뭐 한 시간 한 시간 반 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게 CCTV에 다 나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한참을 이제 보고 나시더니 어? 그 손님께서 마지막에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요렇게 한 손에 잘 들고 나가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투섬에서는 제대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갔던 데는 몽산포밖에 없는데 그리고 차 다 뒤져봤는데 차에 지갑 없었는데 진짜 큰 게 났다 근데 해수욕장이 지갑을 떨어트렸다는 거잖아 그 얘네들 보느라고 얘네들 보느라고 그래서 다시 몽산포로 가가지고 주차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한 시간 전에 이제 그 해수욕장으로 들어갔던 그 경로 해가지고 바다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뭘 알아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시간 전에 갔었을 경로라고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아무튼 다시 걸어봤어 근데 지갑이 없더라고 망할 지갑이 없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아 찾을 수 있겠지 이 생각하다가 너무 넓잖아 못 찾겠는 거야 진짜 큰일 났다 진짜 근데 지갑 없어지면 여러분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 뭐예요 그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아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저런 게 좀 있어요 아무튼 많이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찰식이 찰식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못 찾겠으니까 이제 거의 막 거의 울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대로 지갑이 없어지는 거냐 내가 이 개들 보다가 내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분노했어 처음엔 막 그런 게 있다며 분노의 몇 단계가 있다며 처음에는 막 부정어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점점 현실을 자각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거의 막 울 뻔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갈렸는데 너 또 모른다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지 자 지갑 잃어버렸을 때 하니까 대접법 딱 그 연관 검색 바로 뜨더라고요 그 자동완성으로 딱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1번 경찰서에 무정을 신고를 해야 된대 왜냐면 지갑을 분실했으면 거기에 중요한 어떤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그럼 이게 또 범죄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무정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뭐가 돼? 했는데 이제 바로 전화를 걸었죠 이제 근데 왔더니 무슨 남면 경찰서인가 뭐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데가 전화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 혹시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혹시 지갑 혹시 분실했는 거 없나요? 했더니 없대 아 그래요 그럼 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여쭤보니까 그 분실신고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잠깐 경찰서로 와보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이제 포기하고 솔직히 모든 걸 포기했지 어떻게 찾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어우 이제 저녁에 가서 분실신고 다 하고 어쩌고 어쩌고 다 하고 이제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경찰서로 가려는데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경찰서로에 혹시 김범우님 안에서 이러는 거야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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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어르신분들께서 지갑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어 진짜요? 내 막사건 저 바로 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꼭 꼭 꼭 꼭 꼭 어떻게 사례를 좀 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거기 계시대요 그러니까 인사라도 뭐 드리시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한 3분 만에 갔어요 경찰서가 가깝더라고 경찰서 후다닥 해가지고 갔어 감사드리려고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은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봤는데 제 지갑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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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가 된 채로 쭉쭉해진 채로 이게 젖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개를 잡았을 때는 물이 빠져있을 때고 이 지갑이 떨어뜨려가지고 한동안 있었잖아 한 시간이라도 근데 그때 물이 좀 차고 있었나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살짝 이제 물이 차오르는 단계였나봐요 그 어떤 중간 시점에 이게 발견이 됐나봐 어르신분들에 의해서 아무튼 그러면 엄청 축축하더라고 다 젖었어 제가 어제 말리나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지금도 좀 바다 냄새가 좀 납니다 어 그래서 어 어 이거 제 시간 맞아요 너무 감사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류 작성으로 쓰고 어 그 어르신분들 어르신분들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이제 가셨대 그래서 이제 지갑을 한번 확인해 뭐래 없어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봤는데 현금은 없더라고요 현금이 한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 정도 있었는데 현금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괜찮았어요 현금 없어지기에 뭐가 중요해 지금 이거 지금 다 털리게 생겼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새로 초기화 해가지고 막 신분증도 재발급받고 모든 걸 다 재발급받는 게 얼마나 짜증난데요 여러분들 사실 저는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계셨으면 아 물론 그 지갑을 차우신 어르신이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현금을 안 가져가셨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현금을 가져간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현금 가져가고 지갑을 그대로 던져놨을 수도 있죠 그 빈 지갑을 어르신께서 가져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지갑 찾은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어르신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사례랑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어르신도 가셨다 그랬고 연락하지 말라 그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감사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정말 이건 저한테 기적이었어요 진짜 기적이야 저 이거 진짜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또 선물 받은 지갑인데 와 이거 너무 어제 딱 경찰서에 전화가 와가지고 김보부님 아니세요? 얘기다 했을 때 그때 어 소름이 싹 돋더라고 번개가 과거고 내려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어제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힐링은 좀 아니긴 했어요 왜냐면 힐링하러 간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막 그랬으니까 그래도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해피엔딩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감사하며 나온 다음에 옆에 이제 하나로 마트가 있어요 하나로 마트 가 있어요 하나로 마트 달려가가지고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턱 놓고 저 이제 지갑차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도망 나왔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세상이 살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살만하더라고 이걸 찰 줄 어떻게 알겠어 그 진짜 그 모래사장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경찰서에 차지냐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직 살만한 세상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었고요 근데 이 개들이 여러분도 나중에 그 몽산포 해수욕장 혹시 갈리 있어? 한번 봐봐요 물 빻았을 때 개들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이 개들 본다고 내가 지갑을 그러니까 제가 그랬나봐 너무 귀여우니까 지갑을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개들을 보고 있었나봐 그러다가 이제 간거지 멍청하게 진짜 어이구 진짜 버무야 여기까지입니다 뭐 별일은 아니었어요 결국 찾았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뭐 하셨던 일 다 잘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이런 좀 안좋은 이렇게 어 뭔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처럼 잘 이 어떤 우주의 기운인지 무슨 기운인지 모르겠는데 잘 극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시험공부 열심히 또 하시고요 다음번엔 좀 이제 학습적인 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습적으로 유용할 법한 그런 케이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개한테도 인사하세요 안녕 너 때문에 이놈아 내가 지갑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어? 뭐라고요? 개가 화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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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